우선 세븐틴의 디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완전 연습생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계속 레슨도 해주고 아티스트가 된 후에도 계속 만났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친구가 노래를 그렇게 막 아주 빼어나게 잘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노래에 대해서 되게 열정이 있었고 본인이 나중에는 진짜 좋은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컬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이 친구에게 계속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주변에서 그때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일 수도 있고 회사 직원이실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그 친구가 느꼈던 압박, 프레셔는 노래보다는 랩이 더 좋지 않을까? 랩으로 조금 더 전향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이 많으실 건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할 때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에 지지 않는 방법은 내 장점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처음 만난 친구에게 이것을 던져줘요. 너가 잘하는 것을 10개 쓰고 너가 잘하지 못하는 걸 10개 써봐. 보컬 안에서도 좋고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아. 그래서 10개씩 쓰라고 주면 대부분 못하는 걸 10개 이상을 써요. 100개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하죠. 아이돌은 어떤 직업인 것 같아? 잘하는 걸 무대에서 보여주는 직업인 것 같아? 못하는 걸 보여주는 직업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돌은, 가수들은, 모든 가수들은, 무대에 쓰는 모든 가수들은 잘하는 걸 보여주는 직업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네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너가 무대에서 그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디노라는 친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선생님 저는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랩을 더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리를 찢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자. 어떤 사람은 몸이 뻣뻣해서 다리를 많이 찢지 못해. 어떤 사람은 유연해서 다리를 다 찢지 못하더라도, 180도 다 찢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찢어. 가능성이 보여.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두 친구 중에 누가 둘 다 다리를 찢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찢죠.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더 유연한 친구가 더 짧게 걸리고 뻣뻣한 친구는 오래 걸리죠.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이거를 못한다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 하지만 올바르게 접근을 한다면 너는 분명히 노래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은 노래 파트를 가지고 하고 있고 물론 랩 파트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예로 이런 아티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쌓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린 확 올라가는 이 날을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